29번 시작합니다.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면 우리 중에서 so many,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끌리는 이유가 있다. 여기 why 해석하는 거랑 바뀌는 거 밑에서 얘기할게. 해석은 사실상 없지. 관계부사 4개 있는데 where, when, why, how. 왼쪽에 선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앞에 해석 없지. the way, how는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없어야 되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 중 다수가 끌리는 이유가 있다. 뭐해? 녹음된 음악에. 바뀌면 안 돼. 레코리딩 같은 걸로. 특히 고려하면 컨시더링이 그냥 독립 분사구문 정도라고 보면 되고 또 전체 산업에 한 번 봐도 되는데 뭐뭐를 고려하면 이거야.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기분이라는 표현이 있어. 기분, death. 컨시더링은 거의 death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기분은 거의 써야 돼. 뭐뭐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고려하면 뭐를 개인 음악 플레이어가 흔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리고 사람들이 음악을 듣는다는 걸 고려할 때. 뭘 통해서? 헷폰으로 a lot, money. 개인적으로 음악을 듣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근데 녹음되는 음악을 좋아한다. 이거야. Recording engineers. 레코딩하는 엔지니어들과 음악가들은 배워왔다. 뭐를? To create. 만들어내는 걸. 특수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어떤 특수효과냐면. Tickle a brace.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상식적으로 녹음하는 어떤 기술자들과 음악가들이 현혹시키는 테크닉을 쓰겠냐. 아니면 그냥 원음 그대로.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더 뭘 첨가하고 가미하고 한다는 얘기지. 새로운 기술 같은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더. 런담의 IG가 못 나와서 To create가 크리에이팅 바뀌지 않는다. 자. 특수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배웠다. 어떤 특수효과냐. Tickle. Tickle이 명사 뜻이 일단. 아 동사 뜻이. 간지럽히다 자극하다인데. 눈에 Tickle 들어가면 간지러워서 눈 긁게 되지. 눈 비비게 되지. 그렇게 해요. 간지럽히다. 그렇지? Tickle이 눈에 들어가면 거니까. Stimulate 자극하다. 이걸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자. 그 다음. 바뀌는 거 있다.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동사 왼쪽의 후 위치. That 들어가면 주격 관계대명사일지. 동사하는 동사인. 그리고 Tickle 다음에 S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앞에 Infects가 복수니까. 대체? That이 당연히 위치로 바뀌어야 되고. 다 이겨네. 자. By Explorating. 이건 그냥 수단이지. 수단이기 때문에. 굳이 뭐. 중심 내용은 요거야. 그러니까. 뭐 함으로써 우리 뇌를 자극하냐. By Explorating Neural Circuits. Explorate가 밑에 가면 Leverage로 표현이 바뀌어. 거의 같은 표현이야. 그냥. 그러니까 Explorate가 꼭 외워야 되는 단어인데. 이게 활용하다. 또 이용하다. 좀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는 거. 좀 이 정도를 이용해서 쓰고. 착취하다. 개발하다. 그러니까 활용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 나쁜 의미를 다 쓰여. Explorate가. 이때 다 외워야 돼. 이거 다 나온다. 그 다음. 위협이나 공적이나는 생뚱맞은 개발을 하니까 어떤 공적이 생긴 거지. 그렇게 외우라고. 그렇지? 우리 신경, 회로들. Circle이 원인데. Circuit이 회로. 또 도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Circuit이 회로나 순회. 이 정도는 여기는 회로로 쓰인 거야. Any, U가 다 이제 중간의 뜻을 가지거나 아니면 Any, U, R까지 나가면 신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뉴런도 알 거 같은데. 들어봐서.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신경, 회로들을 이용함으로써. 어떤 신경, 회로냐. That evolved. 진화된. 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뭐를?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의 청각 환경에. 환경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도록. 잠깐만. Feature를 넣으나? 특징이나 특집, 기사, 외모. 이런 뜻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바뀌는 거 다시 있다 얘기합니다. 결론은 음악가들이 당연히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특수한 효과들을 개발해 왔다. 개발하는 것을 배워왔다. 이 특수 효과들은. 그리고 이거 무슨 색이냐 이게. 살구색 표시들은 순서별과 문장 삽입을 위해서 내가 표시한 것들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특수 효과들. 여기서부터 특수 효과들에 대한 설명이거든? 길지. 이 특수 효과들이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 됐지? 얘가 이제 이걸로 받는 거야. 짧은 걸로. 그러니까 처음 소개할 땐 길게 얘기하고. 두 번째부터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 특수 효과들은 비슷하다. 뭐와? 이 similar 중요한 단어야. 여기랑 같은 단어야. 그렇지? 그러니까 similar가 다르다. 이걸로 바뀌면 안 돼. in principle. 원리상. 원리적으로. 이거와 비슷하다. similar 착용이 2야. 뭐뭐와 비슷하다 할 때. 3D 아트나 motion pictures. 영화라고 할게. 영화나 visual illusions. 앞에 우리가 27번이가 거기서 착각 배웠는데. 우회나 착각. 시각적인 착각이니까 착시지. principal은 이거 나오진 않겠지만. in principle 자체가 그냥 원리상 원칙적으로 이거거든? 근데 principal과 항상 구별해야 되는 단어가 principal 이거지. 그러니까 스펠링이 a. 이걸로 이렇게 해서 얘는 a잖아. principal. 발음 원래 그거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요. principal. 주요한. 교장. 장. 이렇게 외우고 얘는 principal. 이게 e가 이거 어떻게 읽어? 이로 읽지. 그러니까 원리. 원칙. 이렇게 외우라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거와 비슷한데. 자 그것들 중 어느 것도 have been around 주위에 있어 오지 않았다. 자 비동사 다음에 장소 전면고나 부사. 있다 존재하다지. 그러니까 be around가 직역하면 주위에 있다인데. 존재하다가 된 거야. 자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 이걸 잠깐 설명할게. 위치나 whom이나 위치 앞에. 그러니까 whom이나 위치 앞에 어떤 of가 있고. of 앞에 또 some of, non of, many of, most of.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보여줄게. 나는 다섯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앞에 who 앞에 콤마가 있으니까 계속적인 거 알겠지. 그래서 그런데 걔들은 의사다. 이거고. 아 근데 의사가 설마 다 의사겠냐? two of whom. 그들 중에 두 명. 이렇게 된 거야. of가 뭐뭐 중에서가 있으니까. 그치? 그때는 r가 된 거고. 그들 중에 두 명이. 뭐 some of가 나올 수 있고, non of가 나올 수 있고, men of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의사다. non of whom. 그들 중에 non. 아무도. no one to read by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도 의사가 아니다. 이거야. 주의할게. non of whom 뒤에는, non of which이나 whom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뒤에 is가 받아도 되고, a가 받아도 돼. 그런데, 잠깐만. 여기 문법을 좀 보면, non of 다음에 단수 복사 둘 다, 왜 이러냐? 아 이거 벌써 꼬이면 안 되는데. 자, non of 다음에 단수 복수 둘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처럼. 그치? 근데 단수가 나올 경우는 그냥 단수 쓰는 게 원칙인데, non of the trains, 복수가 나올 경우는, 단수 복수 둘 다 쓸 수 있거든. 근데 격식을 갖춘 글, former란 글에서는 is, 단수를 쓰는 게 일단 원칙이야. 알겠지? singular가 원칙인데, 구어체에서 그냥 r을 쓰기도 해. 복수 취급해서. 뭔 말이냐? 여기 원문에 나온 게, 지금 non of which, have. have로 받았잖아. has로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식적인 거는, 격식 갖춘 건 have라는 얘기야. 뭔지 알겠지? 자, 이거였고, non of which. 그러니까 non of which는, which 앞에 콤마가 있는 거. 자, 그런데 그것들은 있어 왔다. 이건데, non of which. 그것들 중에 non, 아무것도. 됐지? 이렇게 된 거야. some of which는 그것들 중에서 일부가 있어 왔다. 그러니까 be around, 그냥 존재한다. 존재해 왔다. 됐지? 자, around. 주위에 있어 왔다. 이거고,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have가 has로 바뀌어도 돼. 굳이 이거 여쭤볼 필요 없고, 학교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생리가 있어. 가급적이면 안 바꿔. 저는 굴치 아프니까. 뭐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잘 안 바꾸시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바꾸면, 안 바꾸거든? 바꾸면 다른 거 답이 되는 게 분명히 나온다고. 이게 are attracting, 이렇게, 뭐 recording, 이런 거 답하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has로 돼 있고, 이게 attracting 돼 있다. 이거 답하면 된다고. 다른 건 똑같은데.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다른 단어로, evolve 대신에 그냥 developed,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게 원 저자가 이걸 갖다가 능동으로 써서, 자동사로 써는데, 이걸 갖다가 수동틀을 바꾸고, 그렇게 바꾸진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이건 질문 안 해도 되고, 한 달 정도가 남은 시점이면, 이거 have가 has로 바뀌어도 되나요? 여쭤봐. 여쭤봤는데, 안 되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이런 것들 안 보시거나, 잊어버리신 거야. 자, long enough. 그 다음, 형용사나 부사, 오른쪽에, 형사 오른쪽에 enough가 나온 거지. 오랫동안, 오래, enough. 충분히 오래. enough 위치가 형사, 부사 오른쪽인 거 알지? long enough. enough롱이 아니라, 뭐 할 만큼, enough to가, 뭐 할 정도로, 뭐 할 만큼. 알지? 토부정사 왼쪽에 enough가 있는 건데, 근데, 토부정사 왼쪽에 for나 of가, 있는 걸 뭐라 그래? 의미상 주어지. 그치? 충분히 오랫동안, 있어 오지 않았다. 밟다 가질 만큼, 우리 두뇌들이 가질 만큼,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여니까, 해석을 주어처럼, 하면 된다는 얘기다. 대체? 이거 필수함기, 이거 꼭 나온다. 자, no of which, 바뀌는 거 밑에 씁니다. 자, 그런데, 그것들 중에, 아무것도, 주위에 있어 오지 않았다. 현재와 완료니까, 즉, 존재해 오지 않았다. have existed,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long enough, 충분히 오래, 뭘 만큼, 우리 두뇌들이, to have, 가질 만큼, 뭐를, 진화된, 발달된, 특수 방법들, 특별한 어떤 방법들, 이거고, 메커니즘은, way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복잡한 방법, 기재,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돼. 이거고, 여기는 자동사로 쓰인 거고, 여기는 타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의 pp로 쓰인 거, 이거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이것도, 녹색 왜 칠하는지 알겠지? 내가 have에서 끄는 이유가 있는데, 그냥 가질 만큼, 이렇게 하는 거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아마, 여기 나온 대로 해석하실 거야. 진화시킬 정도로, 진화시킬 만큼, 충분히 오래, 뭐 할 만큼, 우리 두뇌가, 진화시킬 정도로, 근데, to 다음의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거보다 한 단계 과거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저 위에 거는, 그녀는 보인다, 부자인 것처럼, seem to appear to, 이거 많이 배우지. it seems that 바꾸는 거, 그녀는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는데, 보이는 거 지금이고, 부자인 것도 지금이야. 시제가 같은 거지. 근데, 그녀는 보이는데, 지금은 조금 뭐, 잘 사는 건 아닌데, 옛날 사진 보니까, 갑자기 뭐, 폴루시의 사진, 키가 있고, 남의 거겠지? 그런 게 있어. 집도 막, 의리의리한 게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녀는 보인다. 보이는 거 지금인데, 부자였던 것처럼, 앞에 보이는 것보다 한 단계 과거 얘기할 때, 준동사에서, 이전 시제 쓸 때, 그 have pp를 같이 쓰거든. 자, 그러니까, 앞에 거보다 이게 과거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해석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게 나중인데, 이걸 have pp로 써버려서, 진화시킬 만큼, 이렇게 되면 시제가 맞지 않아. 뭐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원래 시제대로 하자면, 이게 있어 온 게 먼저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진화를 시킬 거 아니야? 이게 원래 나중이라고, 나중이니까, to evolve, 한 단어로 그냥 evolve, 동사 언영 쓰는 게 맞아.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쓰였는데, 이렇게 해석을 썼는데, 여기서 끊으면 간단하게 해결되지. 우리 두뇌가 가질 정도로, 가질 만큼, 뭐를 발달된, 진화된 특수 방법들. 됐지?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 이것도 굳이 학교에서 여쭤보지 않아도 돼. 이거 뭐 바꾸겠냐? 그지? 그 다음에, 단어 하나만 얘기하자. 구분할 거. evolve는 진화하다나, 발전시키다. 그러니까,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이는 거고, revolve, 항상 같이 나온 단어 있지? 그러니까, revolver가, 서부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알 거야. 권총, revolver라고 있지? 그리고,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딱딱딱 돌아가는 거. 이러고 그래서, revolving door가 회전문이고, 이건 회전하다, 궁전하다, 이런 거야. 알았지? 두 개 구분 잘해라. 그래서, evolution이 진화하고, revolution은 혁명, 또 회전, 이거지. 자, 근데 그것들 중에서, 아무것도 이거 하지 않았다. 부정문이야. rather, 오히려, 오히려. 자, rather 앞에는 보통 부정문이 나와. 그러니까, rather 대신에 instead가 쓰여야 되고, 걔는 이거 안 먹어. 오히려 저거 먹어. 이렇게 쓰인다고. 자, 오히려 이것들은 이용한다. leverage가 문장의 동사야. 그러니까, lever 알지? lever. lever. 어떤 지렛때도 되고, 어떤 레버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이거 자체가 지렛때는, 어떤 힘을 이용하는 거지. 그치? 지렛때를 이용해서, 어떤 힘을 이용하는 건데, leverage가 동사로, 그래서, 이용하다가 돼. 최대한 활용하다. 지렛때니까, 최대한 힘을 활용하는 거니까. 인식 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것들이. 그렇지? 너네 아직, 3D 영화를 안 본 사람들, 안경 쓰고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있지. 또는 4D, 이거 처음 안 본 사람들은, 극장 가면 진짜, 신세계를 경험한다. 특히 전쟁 영화 같은 게, 3D 영화 나오는 거 있지. 이거 하면, 가끔 이게 안경 좀, 뿌여서 탁을 하고, 이제 안경 벗잖아. 사람들 앞에 화살을 나면, 다 피하고 있어. 진짜 자기 앞으로 날아오는 거 같은, 느끼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식 체계를 최대한 활용한다. 어떤 인식 체계냐. That are in place. 제자리에 있는 인식 체계야. 원래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걸 보게 돼 있지. 3D 안경 통해서 보는 거는, 우리가 원래 보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이 얘기하는 거야. 원래, 아, be in place. in place가 제자리에. 자리 잡은 이거거든? that are, 있는 체계야. in place, 제자리에. 왜? 다른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은 원래,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는 산,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돼 있는데, 갑자기 착시옥과 3D 안경 같은 걸 놓으면, 갑자기 눈이 막,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고,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other things 형태의 다른 걸로 안 바뀌고, 여기 투브 정사는 목적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 어떤 문제의 원문이, 이런 문제도 아직도 나와. 투브 정사가. 당연히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봐도,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가 가리킹한 것 위에 있는, 3D art, motion pictures, and visual illusions, 이거야. 그렇지? rather 이거 왜 하는 줄 알겠지? 앞에가 부정이 있고, none of each, rather, 오히려, 여긴 부정이 없지.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데이가 앞에 있는 것들, 여기 댐도 앞에 있는 것들, 이것들. 우리 그것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신경 회로들을, 이 신경 회로들은, 이거 얘기한 거야. perceptual systems, 대체 신경 회로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당연히 새롭지 않으면 지루하겠지, 새로우니까, interesting하다는 걸 발견한 거야. 됐지? 새로우니까. because 대신에, as, since, for, 바뀌는 거 알지? 자, 이 새로운 거 방식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발견한다. 그것들이 특히, 재미있다는 걸. 자, find a, b, b 자리의 형용사. a가 b 하다는 것을, a를 비하게, a가 b 하다고. find가 5형식일 때, 찾다, 발견하다 해도 되고, 생각하다. 우리는 생각한다. 그것들이, interesting, 재미있다고. 자, 당연히 find them interested도 되는데, them이 사람일 경우. 그런데, them이 앞에 있는, motion pictures나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은 재미있는 거지. 재미있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pp로 바뀌면 안 되고. 자, 똑같은 것이 true, 사실이다.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이다. b true of, 이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상당히 많이 봤을 거야. b true of a가, a에게도 사실이다. 이건데, 마찬가지다. 사실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동일한 것이 a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렇지? 같은 것이, 그 방식에도 적용된다. 어떤 방식이냐? 현대 녹음들이 이루어지는, 만들어지는, ppp. 자, 그 다음 바뀌는 것을 싹 다 얘기합니다. 여기 y는 관계부사 생략 때문에, y가 that로 바뀔 수 있고, 또 for which로 바뀔 수 있고, 생략해도 되고, 그렇지? 생략해도 되고, that로 바꿔도 되고, for which로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that tickle은, which tickle로 바꿔도 되고, tickling, ing로 바꿔도 되고, 이유 궁금한 얘기해. 간단하게 얘기할게. 그 다음, non of which는, 이걸로만 바뀔 수 있어. 굳이 바꾸자면. non of them. 왜냐하면, 정말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아마 어법에도 이 부분이, 안 나왔을 리가 없어. 뭐 문제. non of which,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위치냐 아니면, dem이냐, 이렇게 나오는 건데, and 빼버리고, dem을 쓰면 안 되지. 왜? 여기 동사가 또 나오거든. 원래 문장에 동사가, 두 개 이상, 하나 이상, 하나밖에 못 나오잖아. 두 개 이상 나오려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and에 도움받는 거야. and가 없으면, dem이 있다고 하면, 뒤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위치는, 관계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지. 그치? and none of them, 이렇게만 바뀔 수 있다. and 빼버리고, none of them, 땡. 안 되고, and none of which, 이것도 안 되고. 그럼 동사가 하나 더 나아야 돼서. 그치? because 대신에, as, since, for, 바뀔 수 있고, 마지막에, way, that, 여기, that이 생략되기도 하고, by, which로 바꿔도 되고, 제목은, 왜 녹음된 음악이 매력적인가, attractive한가, 그리고, 이유 어떤 이유냐면, 우리가 끌리는, 뭐에? 녹음된 음악에. 고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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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